짱독아 짱독아 연희랑 그렇게 마주 보고 있을 번지수가 아닌데 엄마가 손수건 대놔니까 조금 낫네 엄마가 손수건 이렇게 대놔니까 조금 낫네 너희들이 어르렁거려야 될 사이 아니냐 엄마 웃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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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엄마가 힘이 없어도 웃어야지 너희들 보고 웃어야지 우리 연희 연희 연하 형아 형아하고 좀 싸우지 마라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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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하 연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번지수가 아닌데 그제 이상하다 그제 연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타입이 아닌데 여기 이 안에 가만히 있을 타입이 아닌데 지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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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와 엄마를 보고 있노 카고 우리 독은 왜 그래 왜 그래 연희를 갖다가 연희하고 둘이서 그렇게 싸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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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야지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둘이 저지르기 다 해놓고 기가 차요 기가 차 너네 향아 자꾸 건들래? 도구야 왜? 왜? 우연히 아는 척만 하면 지는 언니도 연아 연아 도구야 도구야 연아 연아 니 갑자기 와 딱 착착이 돼버렸어 연아 엄마 엄마 우리 연이 차까지 해 향아 건들지마 향아 아야 하잖아 건들지마 우리 연이랑 우리 짱도구랑 엄마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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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힘내 연이가 있잖아요 아빠 왔는갑다 이제 그만 쉬다 아악